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전정민이라고 합니다. 대한사랑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셔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졸업을 앞두신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발표 제목은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빛을 찾아서입니다. 저는 작년 딱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이제 학생의 신분이라는 그런 끝자락에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야 할 때가 되니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하는 전공공부 말고 내가 뭘 해야 할까? 내가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지? 그런 확신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우리 대한사람의 문화고향은 과연 어디인가? 고구려 시대와 그 이전, 북부역, 단군조선 시대의 가르침과 문화터전은 과연 어디인가? 과거의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환단고기를 읽게 되었고 STB 상생방송에 나오는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참고하며 이제 지난 겨울방학 동안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역사전쟁, 그리고 신교, 태일, 그리고 왜곡, 홍익인간, 대한사관, 광명 등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신교의 광명문화에서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신교란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으로 나와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신교는 유교, 불교, 기독교와 같은 이런 고등종교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에 인류의 정신과 생활을 지배한 광명문화입니다. 이 인류 원형문화 중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교의 어원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도,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생활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밝음을, 내면의 밝음을 회복하는 그런 신교의 정신과는 거리가 참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글에 현대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이런 이미지들만 봐도 우리 스스로 우리 삶에 지친 모습을 자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환당고기 역주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자연을 잃어버린 인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며 살다가 지금은 아스팔트를 깔아놔서 땅을 구경도 못한다. 시멘트 바닥에 어슬렁거리다가 하루가 가고 자연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자연의 품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고적한 인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연을 잃어버린 고적한 인간이라는 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과 땅의 광명을 잊고 살아가는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네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을 잃어버린 인간이라는 것은 곧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구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왜 도대체 왜 이 삼성조 역사 속에 화려하게 꽃피웠던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광명 문화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 역사 문화를 이토록 어둡게 만든 것일까요? 인간의 순수성이 오염되기 이전으로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된 그런 생활을 하던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밝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우리의 고유 정신문화를 찾을 수 있는 곳 21세기 인류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는 바로 그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두 달 동안 환당고기를 읽으면서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신교의 광명문화, 그 중심 속에 있는 한류 원형 문화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도와 경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밝음을 회복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론 첫 번째에서는 소도에 대한 정의와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본 후 소도 옆에 반드시 세워졌던 밝음을 회복하는 공간, 경당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론 두 번째에서는 이번 발표의 핵심인 난가사상과 그리고 우리가 삼랑의 업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어둠으로 덮인 이유는 첫째, 한국의 것은 시시하다, 대륙에서 들어왔다, 미신이다와 같은 사대주의 사관 때문입니다. 식민사학자들의 세뇌가 이어져오면서 정통 역사문화 서적을 위서로 치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소환사관 속에 갇혀 우리 손으로 역사를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국사기인데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삼국시대를 기록한 정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김부식은 고려 중기의 유학자로서 삼국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중국적 유교 질서의 구현을 내세운 이런 중화주의와 사대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습니다. 또한 신라 귀족의 후손인 김부식은 이 멸망한 신라를 한국사의 정통 계승자로 만들기 위해서 발해의 역사를 축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한민족의 상고 역사를 한반도에 국한된 반토막 역사로 축소시켜버린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다 라는 말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둘째, 역사문화의 황폐화 1910년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고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런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발에 힘쓰기 바쁩니다. 당장 내가 살 곳이 없는데 다른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왜곡된 역사를 회복해줄 제대로 된 역사책 그리고 바른 정통맥을 잡아줄 정통사서 그리고 교육체계들이 갖춰지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뿐만 아니라 최근만 해도 한국의 한복 김치가 중국의 것이다 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돌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소중한 뿌리를 찾는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지 않고 역사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이런 살아있는 독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토록 어둡고 무지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 또한 이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둠을 멈추고자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Back to the Future 영화 제목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사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 문장만 인용을 해서 과거의 광명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유구했던 과거 속에 이 광명의 빛 우리의 미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속 미래를 찾으러 저와 함께 떠나시죠. 그리고 이 광명의 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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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fightingo